오지마 오지마 그러니까 거기는 왜 들어갔어 혼자 방문을 잠그고 아기가 놀래가지고 그래서 깐봉이가 이렇게 외치고 그랬구나 어이구 그랬어 어이구 그랬어 어이구 어이구 무서웠어 이리와 어이구 애기가 무서웠어 어이구 무서웠어 미안해 어이구 무서웠어 미안해 아이고 미안해 방문을 참고 아이고 애기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아이고 애기가 놀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깐봉아 그래서 너가 엄청 깨깡거리고 울고 짖고 그랬던 거야? 원래 하울링 안하는데 너가 웬일로 하울링 하나 했어 아이고야 아이고야 알았어 그만 낑거려 울지마 미안해 울지마 미안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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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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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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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무서웠어 아이고 깐봉이가 그래서 지졌구나 아이고 벌써 무서웠어 그래서 또 응 미안해 몰랐어 나가는 문을 찾으려다 저기 들어갔구나 아이고 그만 그만 긴깡거리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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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그만해라 그만해라 뚝 뚝 뚝 눅 뚝 뚝 뚝 뚝 뚝 뚝 뚝 귀엽네 놀랬어 방문이 닫혀있어서 깜빡했다 가고 싶어서 가고 싶어서 계속 지금 남아 보면서 흠깅거리고 쫓아오네 가고 싶어서 가고 싶어 야! 너 입냄새나? 아이고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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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깽깅거리지마 미안해 미안해 알았어 미안해 우리 그 시간이 넌 되게 힘들었어 미안해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서러웠어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요 하이킹 울지마 이제 아파 왔으니까 울지마 깜빵이가 그래서 나갈 때 하울링하고 그랬어 집에 오니까 얘기가 울고 있네 아이고 깜빵이도 착해 울지마 그만해 그만 낑끵거려 이제 혼자 안 내툴게 음? 그만 낑끵거려 낑끼미 우리 깐봉이가 그래서 나갈때 엄청 낑낑거리고 하울링하고 그랬구나 동생이 안에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설마 그거 물어뜯다가 잠들었냐 오늘 오사오르 아이구 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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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가 강봉아 너도 좀 쉬어야지 언제까지 동생이 걱정돼가지고 엄마가 사진 보내란다 하루종일 낑낑거렸지 오쌤 할렐루